I am the round 자기소개를 하기 다현 다현 내가 조금이라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요? 당신의 유사 아니요? 너 여기에 있는 전체 다현 아아악 나 못할 때를 고려가 나 못가 나 못가 나 못가 너 떨렸지? 근데 너 아까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얘기하고 그만큼 움직였어도 잘하고 있어 서로 다 녹여줄 수 있는 우리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나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지 한번 넘어 볼게요 도움이 없어도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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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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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으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도움이 좀 나눠고 싶어하는 친구 같이 나오고 같이 나오고 같이 나오고 그리고 잘 나오고 그리고 잘 나오고 되게 잘 좋아하고 굉장히 연복실에 가면 여쭈 너무 있고 피아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 연극학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어린이 연극학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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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